잘 속오르셔야 돼요 야스타벅 Nation 꿀찌꿀찌꿀찌 엄마가 주자 10개 돌리게 해줄게요 제가 나중에 이걸로 시험을 4개 갖고 장난쳤어요 10개로 또 40개 돌리게 해줍니다 뒤로 가는거 아니겠지?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기때문에 헹데리가 뒤로 가 그냥 대포를 타고 가는거에요 자 10개 흔들어 제발 260 아깝다 6이 2개밖에 안나왔어 아니다 간다 뒤로가 안돼 어후 54 와아 오 보자 다왔어 와아 자 저기 다운찬린지인데 저기서 주사에 짝수가 나와야 하는데 콜수가 나와야 돼 그래야 다리가 이렇게 일정 방향으로 서있어요 흔들어! 난간이 이렇게 막아지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야 이야! 엄마 위기! 오우! 피했다 아빠 잘한다 흔들어! 저 여기까지 왔어요 6651 18 아빠가 미니깨 이제 스킵할 수가 있네 페이스필버즈 일단은 제가 자신있죠 먼저! 이거 먼저 찾기 먼저 찾기 잠깐만 아빠 버터스찬 두드러워줄게 조작을 못 받지 않아 여기 제시된 비를 보고 빨리 하면 돼 빨리 이게 넘기는 건가? 아 이게 넘기는 거구나 자 오케이 5점 빨리 보라 빨리 보라 시간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 밀어 나처럼 밀어 나처럼 그렇죠 두번째 아이고 아 뻔들어 안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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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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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겼다 1 너의 얼굴을 달린다 나 이겼다가 체리리 서거해서 오 1점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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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앞에 위기가 있어 뒤로 가는데 안돼 뒤로 가는 거 안돼 뒤로 가는 거 안돼 뒤로 가는 거 안돼 뒤로 가는 거 안돼 오 4점차 6에 하나밖에 아 2개 나왔구나 1 오 이제 내가 성공해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됐어 뭐 남은데 흔들어 제발 소원을 응원해주세요 박사 파이디 응원해주세요 네 제발 짝쓰다 해야합니다 짝쓰다 어 산다 산다 산다